반갑습니다 박서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6월 모평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분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그 지금 등급컷 메가스터디에 뜬거 보니까 45, 41, 34, 24 이렇게 가거든요 원과목 중에는 등급컷이 가장 낮네요 그죠 뒷부분에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들이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풀면 다 풀리는데 이게 연습 좀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6평이 여러분들 그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사정이 다 근데 일단은 이제 점검하는 의미고 그리고 전반전이 끝났어야 들어 알겠죠 전반전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후반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 가봅시다 차근차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일단 1번 문제입니다 정답률 좋습니다 96% 거의 다 맞히는 문제죠 그죠 다음은 퇴적구조 가와 나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건혈과 점이층리를 순서없이 나타냈다 당연히 뭐 이게 점이층리고요 점이층리 점이층리고 나가 이제 뭐냐면 건혈이죠 건혈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보시면 이제 학생이 가는 점이층리야 그러하다 맞았죠 그죠 점이층리 점이층리는 여러분들 퇴적 환경 자체가 퇴적물이 한꺼번에 곡된 환경 뭐 대륙 대라든가 아니면 호수 같은 밑바닥에서 만들어집니다 건혈은 건조해서 갈라졌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환경인데 나는 수심이 깊은 곳에 형성돼 안되죠 학생비 틀렸습니다 수심이 깊은 데는 안됩니다 이게 수분이 빠져나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얘가 얕은데 육상으로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모두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퇴적구조의 특징이죠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야 퇴적 환경을 갖다 유치한다 뭐 이게 특징이죠 그죠 그거 갖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A와 C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이런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쉽고 간단해 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고요 2번 가볼게요 정답률이 88% 나왔네요 이거 어 이거 보시면 그림은 태평양 어느 지역의 판 경계 주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역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뭐야 얘들아 이거 해령이네 발산형 경계죠 해령이고 B는 이제 뭐냐면 변환단층이네요 변환단층 변환단층이고 그리고 C는 여러분들 해구 부근인데 자 볼게요 음 뭐 다 나와있어 문제에 기업부터 해볼게요 A의 하부에는 멘틀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당연하죠 발산형 경계죠 해령 발산형 경계이기 때문에 발산형 경계에 당연히 존재한다 멘틀대류의 상승 됐고요 어 니은 보세요 C의 하부에는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죠 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침강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맞고 디귿 봐봐 화산활동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변환단층은 화산활동 안 일어나죠 화산활동 안 일어나고 어 얘는 뭐야 천발 지진 발생한 천발 지진 그죠 천발 지진 발생한다 이 경계 이제 대표 특징이죠 어 그리고 이제 해령은 천발 지진 화산활동 다 가능하고 요 술면 경계에서는 어 천발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가능하고 어 얘네들 화산활동 이쪽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죠 됐고 그래서 답은 기억내는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어 차근차근 보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음 어 3번 가볼게요 아 선생님 그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어 이게 나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목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후염이 와가지고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가만히 좀 해주세요 갑자기 막 목소리가 아 이게 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그림은 태양으로부터 생명가는 지대가 시작하는 거리 그러니까 시작하는 거리죠 시작하는 거리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현재와 비교할 때 40억 년 후래 정답이 75%가 나왔네요 오케이 4분의 1이나 틀렸단 말이에요 이걸 그죠 뭘 많이 골랐나 볼까요 어 그냥 골고루 많이 골랐네요 골고루 많이 틀렸네요 봐봐 생명가는 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시작이 있고 이제 끝도 있을텐데 뭐 뒷 그 데이터는 안 넣어놨네요 그죠 40억 년 후 요 때입니다 현재하고 40억 년 후 요기하고 요기 라인을 볼게 보자 자 기억부터 가봅시다 태양의 광도는 작아진다 광도가 작아지면 생명가는 지대는 여러분들 가까워지고 좁아져요 음 그러니까 아니죠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 광도가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은 봐봐 생명가는 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맞죠 광도 커지면 생명가는 지대 점점 넓어져요 폭이 넓어집니다 이게 어 그리고 디귿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1회유 거리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요거 봐봐 아이고야 안 되네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잖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쪽에 요쪽에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안쪽 영역이죠 바깥쪽도 있겠고 그리고 이쪽에 가면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증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번입니다 정답률 75% 짜리였습니다 보렴 빅